또 최근 미스트로3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자로 진행되어 대한민국 대표 트라이프가스로 인정받게 됐습니다. 위축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물상 남해분 홍보대사 정서진 남해분을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다가 설령을 기원으로써 전 세계에 남해의 수많은 개념을 마켓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남해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. 남해분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정서진님께 분민의 마음을 담아 홍보대사로 임팸합니다. 2024년 6월 14일 남해분 수 장충남 민족들과 꽃다발 그리고 진정반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겉면을 보고 평화한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워타발도 우리 손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요. 뭘 많이 드렸어요. 많이 드린 만큼 전국을 다니면서,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남의교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잠시 후 개막 콘서트 때 다시 뵙도록 하고요. 숨겨주신 우리 손님께도 박수 한 번 크게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